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엄마들 기저귀 처음 언제 만져 보셨어요 조리원 가셨을 때 만져 보셨죠 조리원에서 처음 쓴 기저귀가 가장 좋은 기저귀 인지 알고 그냥 무작정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기에게 꼭 맞는 기저귀 고르는 꿀팁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 어떤 기저귀를 골라야 우리 아기에게 꼭 맞는 기저귀가 되는 것인지 모르는 엄마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우선 소재가 안전해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소재가 안전하고 아기의 촉각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저귀를 고르셔야 됩니다 아기가 편안해하는 기저귀는 어떤 걸까요 엄마들 제가 아기들의 촉각이 정말 민감해요 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민감한지 아세요 이 어른들의 손끝 감각 우리가 이걸로 무엇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아도 아 이게 뭐구나 어떤 지질이구나 어떤 느낌이구나 이걸 대본에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손끝 촉각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은요 어른들의 이런 손끝 감각 손에 이런 느낄 수 있는 모양 질감 이런 걸 모두 느낄 수 있을 만큼 촉각이 그 정도로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의 피부를 제2의 습래라고 하거든요 습자지처럼 스펀지처럼 쫙 정보를 빨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제2의 습래라고 합니다 아기가 피부를 통해서 받아든 정보로 인해서 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기저귀는 항상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저귀가 소재가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리고 흡수가 잘 돼야 아기의 촉각이 편안하기 때문에 좋은 기저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한 아기들의 촉각에도 편안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기저귀가 있습니다 엄마들 우리 소중한 아기의 Y존이 붉게 진물러 있고 또 기저귀의 다리 밴딩에 꾹꾹 자국이 있으면 얼마나 조였으면 이럴까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럴까 걱정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는 이런 밴드형 기저귀 아기에게 이렇게 밴드로 붙여진 기저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잘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잘 늘어나고 붙였을 때 아기의 이 다리 밴딩이 아주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좀 커서 이제 기어 다니고 걸어 다닐 때는요 통풍이 잘 되는 소재, 잘 늘어나는 소재 그래서 이 허리 밴딩이 매우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저귀를 아기들은 편안해하고 아기들의 촉각에서 부드럽게 인식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보면 흡수 패드가 있어요 흡수 패드가 정말 중요해요 아기들이 다리 밴딩, 허리 밴딩 이런 부분에서 1차 편안함을 느껴야 되고 소변을 싼 직후에 두 번째 편안함, 두 번째 부드러움은 이 흡수 패드가 결정하는 거예요 흡수 패드가 소변을 잘 흡수하고 다시 2차적으로 소변을 뱉어내지 않는 좋은 흡수 패드를 가진 그런 기저귀를 고르셔야 됩니다 아기가 소변을 보았을 때 바로 흡수되는 1차 흡수력도 중요하지만 흡수된 이후에 여전히 꿀잠 자고 있는 우리 아기가 계속 편안하려면 기저귀에서 축축함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 기능이 기저귀 역류 방지 기능이에요 엄마들 집에서 쓰는 기저귀에 이렇게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물 300ml를 준비해서 적셔볼 거예요 싹 다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저귀가 이렇게 물을 쫙 흡수할 거예요 근데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물을 붓고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흐른 뒤에 대묻어나는 게 없어야 역류 방지가 잘 되는 진짜 좋은 기저귀예요 제가 이렇게 30분이 지난 후에 기저귀를 문질러 보았어요 우리는 종이가 전혀 젖지 않죠 만약 통잠 자고 있는 아기의 기저귀에서 역류가 된다면 아기는 순간 찝찝함을 느끼고 또 기저귀가 차갑게 식어서 그 축축함이 차갑게 느껴질 때 아기는 그냥 깨버려요 그리고 아기들은요 이 축축함이 올라올 때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인해서 겨울에는 찬 공기로 인해서 다 식은 소변 이 다 식어버린 이 소변이 찝찝하게 역류돼서 이렇게 올라올 때 아기가 으슬 아 추워 이렇게 느끼면서 어 찝찝해 차가워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 촉각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역류가 안 되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찝찝하게 올라와서 아기의 잠을 깨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피부가 연약한 아기들은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가 있어요 기저귀들 중에 역류 방지가 약한 기저귀를 쓰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남아 엄마들 제 얘기 주목해 보세요 남아들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 많죠 아기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잘 때 아기의 소변이 나오는 그곳이 밑으로 이렇게 향해 있게 돼요 나는 기저귀 똑바로 채웠는데 자꾸만 기저귀 옆쪽으로 아기 옷이 젖는 거예요 남자 아기들은 생식기의 방향으로 소변을 쏘기 때문에 그곳에 소변이 집중돼서 흡수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플로우 채널이 있는 기저귀를 사용하시면 한 곳에 집중돼 소변이 넓게 분산되면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남자 아기들에게 정말 좋겠죠 소변을 보는 그 직후에는 울지 않는데 소변을 보고 꼭 한 2, 30분 있다가 짜증을 내는 아기들 그것은 기저귀가 역류하기 때문에 찝찝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1차 흡수력은 좋은데 2차 역류하는 기저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타이트하게 채워도 이 밴딩이 이렇게 부드럽고 허리 밴딩이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이 소재 안에가 아주 아주 부드럽고 소재가 안전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좀 타이트하게 채워도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